여러분입니다. 수원을 사랑하는 대학생 축구 선수의 호텔입니다. 자, 매우 올해 MVP를 시상할 특별한 시상자 문화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단과 함께 20년 동안 능원을 해주신 매우 김상우 씨입니다. 금방 수원을 해주십시오. 자,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오십시오. 신 스틸러. 진짜 많은 수원팬. 김상우 씨가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 여러분들을 모아주신 블레이즈 유월 MVP. 우리는 너를 잃는다. 조원희 선수입니다. 지지않은 블레이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뛰고 많이 뛰는 우리의 선수 조원희 선수가 6월 MVP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매우 김상우 씨가 트로피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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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다 힌트. 센스있죠. 자, 그리고 수상 모드 수여하고요. 기념 촬영 중에 한 번 가겠습니다. 수상 모드 수상 모드 수단의 청소년 수상 모드 수상 모드 수상 모드 수상 모드 수상 모드 수상 모드 수상 모드의 사실 한 번 축하해 말씀하시는데 이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 여러분들과 하이퍼 에어할바 함께했던 수상 모드 수상 모드 수상 모드의 대학생 리그 참가하는 우리 수상을 사랑하는 선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페리 함께한 역사적인 수원 더비 함께한 수원팬 김상우 씨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더비를 승리로 입게 수원 삼성블링스 전사들의 편전 웃기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 항상 부탁드립니다.